안녕하십니까. 턴오프유얼TV입니다. 긴급하게 뉴스를 하나 전달해드리고요. 제가 문제반응 해결, 문제반응 해결, 문제반응 해결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제가 턴오프유얼TV를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넘었지만 과거에 못 듣고 지금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가 이럴 건데 어떤 비난을 받지 않고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예를 들어서 지카 바이러스, 모기가 전염시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백신에 의해서 그런 소두증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기한테 다 비난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기를 주게 되면서 오히려 방역 과정을 거치면서 더 나쁜 것들이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T대 백신에 의해서 소두증 얘기는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백신에 의해서 소두증이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한 나라가 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가 또 소두증을 일으킨다. 임산부들의 소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자료가 존 라파폴드의 블로그에 가도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져서 지진이 20차례가 온다. 7 이상이 이게 뭡니까? 문제 반응 해결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제가 좀 분노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전혀 댓글을 단 사실이 없는데 제 이미지 사진을 캡쳐를 해갖고 마치 제가 댓글을 단 것처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좋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왜 지구가 평평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이미지 사진 턴오프 ULTV 볼륨5가 딱 찍혀갖고 뭐 어마어마한 욕들을 막 한 게 막 나와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놈들이 계속 지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캡쳐해갖고 저를 고소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제가 본때를 보여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분노를 안 하게 생겼습니까? 이런 진실의 목소리를 퍼뜨려도 진짜 시간이 모자른 판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지들끼리 짝짝꿍 해갖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 댓글은 수정만 조금 하면 돼요. 막 저 그냥 좋은 얘기 달았다가 이 사람이 아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또 다음에 댓글 달 때 이 멍청한 새끼야 내가 원래 이렇게 안 달았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댓글을 바꿀 수도 있다고 아무튼 이런 간단한 트릭에도 넘어가면 이런 거대한 작전 지구가 자전하네 공전하네 그래서 지진이 와서 다 죽네 이러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윌리엄 빌 쿠퍼 이 사람이 지금 밝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외계인 침공 지구 자전공전 이런 것들을 들어갖고 엄청나게 사망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구 자전과 공전이 없는데 지구 자전 속도가 늦어져서 지진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죠 만약에 외계인이 없는데 외계인이 침공해서 우리를 죽였어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어갖고 외계인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작전을 꾸민 놈들이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꼼수를 못 뿌리게 된다고 근데 너무나도 민중은 개돼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 속아 넘어가니까 비트코인 갖고 장사를 한다던가 사람들을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비트코인 같은 게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상화폐로 바로 RFID 칩을 합당화하기 위해서예요 비트코인 써보니까 이거 잘 되는데 우리 그러면 RFID 칩 가자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 믿기시는 분은 시간이 무언가를 증명해주고 답을 해줄 거니까 보면 되고요 일단 제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제가 어떤 분이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시기 전에 제가 한번 다음 뉴스에서 읽어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제가 평평한 지구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키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로 거대한 이런 퍼스트 플래그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하프란 무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캠트레일이란 무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1600km로 돈다 그러면 내가 자전하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800km로 날려면 1600km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오히려 더 뒤처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러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어디를 가든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어디를 가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머저리들을 좀 이렇게 호도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그 중력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잡아 끌어가서 시간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결국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 피해를 당하고도 어떠한 좀 그런 피해 사실을 알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하니까 머리가 나빠서 좀 깨어나셔라 하면서 제가 왜 그토록 평평한 지구를 주장하는지 조금씩 조금씩 눈이 띄일 거예요 그리고 머저리들은 댓글 다지 마십시오 제가 다 차단하고 있으니까 오지 마시고 제가 여기 댓글 다는 걸 기능을 없애려고 그랬더니 또 나중에 그 턴오프 유얼 TV 볼륨 1 뭐 붙이진 않았었지만 예전에 보시고 겨우겨우 찾아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냅두고 있는데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오지 마라 니들은 그냥 TV 보고 그냥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그냥 마탱이 가고 살면 돼 끝 감사합니다 톤오프 유얼 TV였습니다